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이 세계의 아이돌이 있는 곳 환상의 VR챗으로 오세요 따라따 짜라따 짜라따 이 세계의 아이돌 우리도 있네? 요거랑 이거 봐줘 아 저 모션 너무 귀엽다 나도 더빙할래 리엘빠 아 요거랑 아 저거랑 아 봐줘 자 모니터에 손을 대봐 나의 운기가 느껴질 거야 따뜻하지? 우린 한캐라고 제가 끌겠습니다 아니 아니 망하니? 내가 끌실 수 있어 걱정하지마 나 그렇게 후배를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배가 하는 거 잘 봐 자 이렇게 꿀맛 되는 거야 차 탓을 날 해봐 보고 있지? 이렇게 이게 말이야 루돌프가 말이야 인생이 힘들어 야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나는 코도 빨갛고 불도 있고 산다 밑에서 맨날 일하니까 그러는 건데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안치했어 하나도 안치했다 나는 나는 하나도 안치했다 아니다 나 자는 거 아니다 나 집에 갈 수 있잖아 나 안녕 여기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야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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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어 알어 저거 어떡해? 장난언니네 어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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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게 오지 마시라구요 그쪽이 뭘 알아여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시냐구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 됐다고요 아 진짜 어이없어 별꼴이야 언제 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야 완전 좋은 스위트롬이지 그럼 걱정하지 마 아 미안 술살 돈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사준다 아 여기 차 소리 들린다고 내가 지금 여기 창문 열어놔서 그런가 보다 네 사연 라디오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편의자님 한 번 웃고 갈게요 몇 분을 선정하여 그분들의 사연과 함께 일단 들어 하이 하이 저기요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가까이 가도 되는 거죠 뭐야 tweaking 우 Hem 나 진짜 못 들겠다고 뭐야 노래 겁나 잘 불러 나도 부르라고요? 해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우리 라니가 해친 게 아닌거 아직도 귀찮니 야 너 이리 와봐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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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친구야 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나 말 안 했잖아요! 나 말 안 했잖아! 뭔 소리야! 개만했어! 나 왕물원 볼거야! 나 왕물원 볼거라고... 뭐야 너 사칭하네? 고라 언니 평균 이거잖아요... 뭐 숨겨두고 있죠? 내가 다 알아, 내가. 왜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되지롱. 아니, 아저씨나 그만하지 마. 아저씨나 그만해요. 아저씨 안 왔어요? 역시 전 알코올이 약한가 봐요. 산이타이저를 뿌린 이후로 저 또 취해버렸다 할지. 아, 라이터 아니에요. 선생님 뒤에 플라스크 포도주인가요? 아니에요. 정답 직접 담근 증류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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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이고, 아이고 담배 냄새. 아야, 아야. 아이고, 키가 괴롭다. 쿨루쿨루. 아, 아니. 아, 맞다. 아, 왜 거기 양이 부딪히고. 어, 나ijn 방stan 중요해. 아, 진틴 나고요?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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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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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 여러분! 살려주세요! 뭐야? 야! 죽을래? 야, 비참아. 브론즈 금방이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브론즈랑 간다, 진짜. 브론즈는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어? 나를 브론즈 못 가! 나 브론즈는 좀 그래! 비하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자숙하겠습니다. 찬아 찬아, 라니는 어떻게 울어? 찬아 찬아, 둘기는 어떻게 울어? 찬아 찬아, 여우는 어떻게 울어? 찬아 찬아, 똥가아지는 어떻게 울어? 찬아 찬아, 닭지는 어떻게 울어? 찬아 찬아, 쇠균은 어떻게 울어? 쇠균은 안 울어. 찬아 찬아. 웬트님은 어떻게 울어? 아직도 안치. 왜 저 아직도 안치. 성우 지망생. 웬트님이야? 찬아. 연애 횟수! 아닌 거 같은데? 응.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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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